안녕하세요. 굿모닝 안입니다. YZ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경쾌한 여름 감성의 노래로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곡 포에버는 힙합 분위기에 멤버들의 시원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YG표 여름 노래입니다. 지난 4월 발매한 미니 1집 베이비 몬스터 이후 3개월 만에 발매하는 싱글곡인데요. 이전 앨범에서 스포티한 매력과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청량함도 함께 선보여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문의 초대장을 열며 시작되는 뮤직비디오에는 화려한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공개 8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고요.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해야지, 유연의 아이디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케의 아이디에 오르기도 했으며, 그러나 뮤직비디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